청룡이 오늘 씨앱... 어... 아니구나. 8일걸요? 씨앱 8이네요. 씨앱 8. 숙제 제출 잘했고요. 자,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해라 라고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 또는 벌써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시의 뜻은 씻다 오케이, 유어는 너의 손인데 손 하나 씻어요. 손 씻을 때 손 하나를 씻어요. 둘을 씻어요. 둘이요. 둘 씻죠. 그래서 이렇게 여럿의 형태를 S를 묻혀서 표현해줘야 되고요. 네. 워시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뜻이 뭐니까? 씻다. 씻다니까 당연히 당연히 뭐뭐 하다라는 하다 씨죠. 무슨 어떤 시입니까? 아, 하다 씻구나. 어떤 그랬더니 씻다 이럽니까? 아니요. 어떤 그랬더니 행복한, 슬픈, 배고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라고 그랬는데 씻다라 그럽니까? 네. 자, 지금 이 과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하다 씨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또는 명령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하다 씨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요? 하다 씨.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 씨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가끔씩 좀 공손하거나 윗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네. 읽어볼까요? Please죠. Please. Please. EA는 뭐? E나 A가 된다 씁니다. EA는 E나 A가 되고 여기서는 E가 돼서 Please. S는 Z 중에 Z. Please. Please. 그래서 공손하게 부탁할 때는 Please를 제일 시작할 때 또는 제일 끝에 묻혀서 공손하게 부탁할 때는 뭐라고 하거나 Please. Please. Wash your hands. Please.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왜 없어집니까? 무슨 이유로. Please. Wash y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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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를 제일 앞이나 제일 끝에 넣을 수 있으니까 공손하게 부탁할 때는 뭐라고 하거나 Please. Please.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Please. Wash your hands. Please. Wash your hands. 이렇게 부탁하기도 한다. 네. 명령하기도 한다. OK. Mom. OK. Mom. OK. 엄마가 시켰는 모양이죠. 엄마가 방금 뭐 하라고 시켰어요?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영어로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라고 했죠. 계속해서.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의 뜻은. 무슨 시일까요? 다 다 씨? OK.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거 상대방에게 뭐지. 뭐하고 있다. 명령. 명령하고 부탁할 때. 무슨 씨로 문장을 시작한다고요? 화장 씨. OK. 그럼 얘는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겠네. 뭐뭐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단어할 때 분명히. Dry가 무슨 뜻인지 다 했을 텐데 모릅니까? New're 뜻은? 너의. 너의. Hair의 뜻은? 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 OK. 무슨 씨예요? 이거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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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엇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엇인지 몰라? 그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네가 이름을 가르쳐주네. 네. Hair. 무슨 씨야? 이름 씨.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무슨 씨라고요? 이름 씨. 봉손하게 부탁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다. Please dry your hair. 또는? Dry your hair please. Dry your hair please. 할 수도 있다. Yes,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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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My. Hair. My. 맛있을 수 있죠. 뭐라구요? 나. 진화해. Yes, 부터 읽어보라고 해 생략된 말 포함시켜서. Yes, I will. 다. Yes, I will. 못 읽어요 이거? DRY 못 읽어요?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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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드라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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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예스, 아이 윌 드라이 마이 헤어. 예스, 아이 윌 드라이 마이 헤어. 드라이 마이 헤어는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드라이 유얼 헤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너의 헤어 머리카락을 씻어라. 아 씻으라 그랬어요? 드라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직도. 어? 말려. 그럼 드라이 뜻이 뭐겠어? 말리. 무슨 씨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다 씨. 그럼 드라이의 뜻이 뭐겠어요? 말리다. 드라이는 말리다 또는 마른. 메마른 이라 뜻이 있다. 말리다라 뜻일 때는 무슨 씨? 바다 씨. 바짝 마른 이라 뜻일 땐. 무슨 씨? 어떤 씨?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말리다. 왜? 상대방에게 뭐 하는 말은? 명령. 명령하고 부탁하는 말은 무슨 씨로 시작한다고? 바다 씨. 드라이. 그러니까 드라이의 뜻이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말리다. 그랬더니 대답이 Yes, I will dry my hair. 이러고 있네. Will의 뜻은? 알아오세요 또. 단어할 때 있는 거 다 새로 물어봐야 돼요? OK. 브러쉬의 뜻은? OK. 브러쉬의 뜻은? 브러쉬의 뜻은? OK. 브러쉬의 뜻은? OK. 브러쉬의 뜻은? OK. 브러쉬의 뜻은? 응? 그거야? 맞다 또는 단어는 공부 똑바로 안 해옵니까? 뜻 물어보면 왜 이렇게 몰라요?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도지락 무슨 씨야? 그럼 이 뜻이면 이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씨야? 이름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고요 유로의 뜻은? 치즈는? 치아 치아 한 개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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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드야? 치아 한 개가 디드야? 디드 책이 영어로 뭐야? 책북 그러면 책 한 권 있을 때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해? 책 한 권이 문장에서 표현될 때 뭐라고 그래? 어북이라고 하나요? 어북 하나의 라는 뜻에 어를 붙여서 어북 그럼 책들은 영어로 뭐예요? 책들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책들 책들 북스잖아 북스 뭐 S 붙어있으면 여러 개 되는 거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응? 연필 펜슬 펜슬 연필 2자루 이상 있으면 뭐라그래? 펜슬 펜슬 남자아이를 영어로 뭐라그래? 보이 보이 남자아이들은 뭘까? 보이스 오케이 뭐 이름시에 S 붙이면 여럿 되는 거 몰랐어요? 여태까지 혹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이 한 권 있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책이 한 권 있을 때 써놨네요 어붕어붕어붕 두 권 이상 있으면 복습 치아 하나를 영어로 뭐라하는지 단어할 때 나와요 단어에서 치아 한 개를 뭐라고 단어 과정에서 했어요 치아 치아 윈하고 치아 한 개는 뭐라 그러고 치아 두 개 이상은 뭐라 그런지 알아갖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